2부입니다. 1부는 고정 댓글을 링크 달아놓을게요. 그리고 빠른 업로드를 위해서 2부는 무편집, 띄어쓰기 같은 거 손 안 댔어요.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작 같습니다. 주작 같은데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는 거지. 그게 중요한 거야. 그럼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봅시다. 와 진짜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거지같은 배신감이 들었고요.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야. 나를 가지고 놀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. 그래가지고 그날 일 끝나자마자 바로 전자친에게 연락을 했어요. 솔직히 그래요. 제 전화 안 받을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얘가 받더라고요. 근데 저장은 안 돼 있었나봐. 제 번호를 까먹었나봐요. 처음에는 저인 줄 모르고 그렇게 받았다가 저인 걸 알고는 먼저 지가 오빠 잘 지내지? 이러고 왜 전화를 했냐 물어오더군요. 뭐 제가 뭐 할 말 있습니까? 그냥 보고 싶다. 한 번만 보자. 오랜만에. 이렇게 말을 했더니 지금은 새로 만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럴 수는 없다며 바로 매몰차게 거절당했습니다. 그래 뭐 어쩔 수 없지.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이게 말이죠. 너무너무 화가 나고 생각을 할수록 억울하고 배신감 들고 미련이 남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 근황이 너무 궁금해서 얘 페이스북을 먼저 찾아봤거든요. 아 근데 친구 공개라서 이건 뭐 아예 볼 수도 없고.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스타그램에다가 이름을 쳐봤어요. 안 나옵니다. 그래서 포기를 할까 하다가 또 혹시나 해가지고 얘 별명을 쳐보니까 나오더라고요. 여하튼 그렇게 정말 어렵게 찾았는데 프로필을 보니까 처음 보는 어떤 이상한 놈이랑 찍은 사진이 있어요. 여러 장이 있더군요. 그래가지고 그 사진마다 댓글을 유심히 보고 같이 사진을 찍은 그 자식의 인스타를 찾아가지고 들어가 봤어요. 제가 나름 조사를 했죠. 이름을 알아내가지고 페이스북이랑 인스타 같은 거 싹 다 뒤져가지고 이놈을 찾아냈고 인적 상황도 알아봤어요. 나이 33살에 벤츠 S클래스를 타고 있는데 그래 뭐 좋은 차고 비싼 차인 건 맞습니다. 어기 넘어가는 거니까. 근데 말이죠. 요즘 아시잖아요. 카푸어들 집도 절도 없으면서 빚내가지고 차 사는 것들 그런 똥멍청이들 엄청 많으니까 믿음이 안 가요. 아니 33살에 E클래스도 아니고 S클래스가 말이 됩니까? 에? 제 손님들 중에서도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. 원룸촌에 살면서 차만 오지게 비싼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그런 한심한 부류들 되게 많습니다. 여하튼 그래요. 겉만 봐서는 모르는 거고 이거 분명 리스 아니면 다 비지야비 땡비 카푸어. 카푸어. 그리고 학력도 그닥입니다. 뭐 의대 출신이긴 한데 그래봤더니 지방이죠 뭐. 뭐 직업은 피부과 의사더군요. 근데 말이죠. 저는 수도권 4년제 같은 사자 직업이고. 특히 저는 자연산 쌍꺼풀에 완전 뚜렷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렇게 흐리멍텅하게 생긴 놈보다는 제가 훨씬 더 잘생겼죠. 그 사람 그래요. 사진으로만 봤을 땐 키도 크고 몸은 좋더군. 뭐 솔직히 저도 운동을 해봐서 알지만 운동을 제법 많이 한 것 같긴 해요. 티가 납니다.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포토샵일 수도 있는 거고 주작 주작.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보기 전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. 사기지 사기. 또 얼굴도 제가 훨씬 동안이라서 제가 더 어려 보이고 잘생겼는데 이런 상황에서 즉 그지같은 놈이랑 같이 셀카도 찍고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이런 걸 하나하나 상상하니까 미치겠어요. 화가 납니다. 돌아버리겠어. 아니 피가 거꾸로 확 그냥 뒤집어지는 기분이야. 그래서 내 거 다시 찾아오고 싶은데 이젠 전화도 안 받고 문자 뭐 이런 거 답장도 안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얘를 다시 만날 경로라고는 오직 건물주 할머니밖에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이 할머니께 제가 접근을 해가지고 할머니 손을 좀 보여주세요. 이렇게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? 다시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. 좀 알려주세요. 솔직히 제 여자 아닙니까? 제 여자. 뺏기는 거 억울해서 못 산다니까요. 제가 뭘 어떻게 하면 얘가 다시 돌아올까요? 예? 뒤에 더 있습니다. 3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에 다 있어요. 댓글 1번 아우씨 이거 당연히 자작이겠죠? 글 자체가 더럽고 기분 나쁘다. 2번 뭐? 키가 170 중반이지만 비율이 좋아가지고 남들 눈에 180으로 보인다고? 야 판타지 찍냐? 주작 같긴 하다마는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산소가 아까우니까 지금부터 숨 쉬지 마. 3번 저기요 담임아 이러고 살면 한 달 밥값은 벌어요? 아니 인간이 왜 이렇게 한심한 겁니까? 있던 망상할 시간 있으면 밖에 나가가지고 폐지라도 주우세요. 뭐하는 거야? 추가 아니 왜 이렇게 화를 냅니까? 그리고 자작이라 하는 사람들 뭡니까? 제가 제 직업에 자신감을 갖는 게 이게 나쁜 겁니까? 그리고 제가 여친한테 꼴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? 예? 비록 고정적이지는 않아도 저요 월 500 이상 벌어본 적도 많이 있습니다. 거기다가 자연 미남에다가 비율 완전 좋고 동안에다가 몸매 진짜 굿인데 개쩌는데 거기다 직업도 이만하면 되잖아요. 예? 저도 그래요. 제가 속물인 거 잘 알고 인정합니다. 근데 말이죠. 여자들도 취집하는데 남자인 저는 하면 안 됩니까? 어? 당신들도 돈 좋아하잖아요. 여하튼 여친은 현재 백수고 지방 대학원에 그리고 차도 그래. 남이 타던 거야. 키만 쓸데없이 커가지고 몸무게 60kg 넘는 게 자랑입니까? 돼지 아니 돼지. 뚱!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누가 뭐래도 내 얼굴은 초S급인데 어? 강동원이랑 고수 느낌 난다는 이런 얘기도 살면서 되게 많이 들었어요. 10백 번도 더 들었지. 궁금해요? 궁금하면 댓글에 메일 남겨보세요.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런데 그런 반면에 여친 얼굴 그래 뭐 많이 쳐줘봐야 B급밖에 안 돼요. 요즘 시대 예쁜 여자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면 예쁜 것도 아니야. 그냥 데리고 다니기에 쪽팔리지 않는다. 그런 수준이었어요. 그러니까 외모로 보나 학벌로 보나 조건으로 보나 이 여자가 나은 게 없어요. 일단 저는 공인중개사죠. 얘는 건물주 손녀입니다. 이건 동급이에요. 그죠? 동급입니다. 그리고 외모는 제가 전여친보다 훨씬 더 잘났어요. 몸매도 당연히 제가 훨씬 더 낫습니다. 그리고 끝으로 학벌 마찬가지. 얘는 지방이야. 게다가 저는 되게 동안이라서 모든 사람이 20대로 보고 있는데 전여친은 그냥 자기 나이 그대로 보입니다. 건물주 손녀다. 이거 말고는 볼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. 거기다가 저희 부모님들 그래요. 비록 노후 준비 안 됐어도 이분들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. 일단 저희 아버지 나이가 황갑인데 아직 40대 후반으로 밖에 안 보이고요. 이래 놓으니까 몇몇 아줌마들이 미쳐가지고 들러붙기도 했습니다. 물론 저희 아버지가 바람을 피운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. 그만큼 저희 집 유전자는 뛰어나다. 훌륭하다. 훌륭하다. 월등하다. 우월하다. 이겁니다. 못 믿겠어요? 그럼 메일 남겨봐요. 내가 사진 찍어서 보내준다니까. 댓글 1번 이게 미쳤나? 공인중개사가 뭐 사짜 직업이야? 설마 이름 끝에 사자부터 있어가지고 같은 사자라고 하는 거야 지금? 너는 미용사, 병아리 간별사 할 때 그 사자고 저 남자는 의사, 변호사, 별리사, 세무사 이런 사자라고 댓글 근데 병아리 간별사 돈 오지게 많이 벌어요. 병아리 간별사 그거죠. 병아리 태어났을 때 이게 암컷이냐 수컷이냐 알아보는 거 손가락으로 눌러가지고 알아본다고 그러던데 이게 진짜 기술직입니다. 대단한 직업이라고 들었어요. 2번 야씨 니가 어디까지 가나 궁금해가지고 내가 끝까지 읽었는데 이건 막 얼차게 없어서 우승도 안 나오네. 아니 인간이 왜 이러고 사냐 한심하게? 3번 글도 참 찌질하게 썼네. 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자자기길 빈다. 제발. 4번 니마 혹시 뭐 공인중개사한테 부동산 사기라도 당했어요? 왜 이래요? 끌 끌 끌 끌 5번 그래 뭐 자자기 아니라고 치자. 근데 말이다 니 말 맞다나 공인중개사와 건물주 손녀가 동급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면 그 여자를 놓친 게 아까울 거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? 어? 니 능력이면 다른 건물주 손녀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부들부들 하는 거야? 게다가 너는 외모도 잘났다며 안 그래? 어? 내 말이 틀리냐? 6번 아휴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동그를 끝까지 봤을까? 자기 감이 들고 너무너무 괴로워요. 아휴 교재 같아. 제 생각입니다. 이거는 제 생각엔 그래요. 주작인데 주작인데 이게 완전 100% 창작을 해낸 그런 순수 주작이 아니고 일부는 사실인 것 같아요. 어떤 느낌이냐면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. 일단 본인이 공인중개사인 건 맞고 나이도 맞고 그리고 생긴 거는 자타 공인하는 수준은 아니고 자뻑 나 정도면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단골 손님 중에 건물주 할머니가 있는 거야. 큰 건물을 가진 할머니가. 아무래도 계속 임대인들 왔다 갔다 하니까 할머니가 자주 오겠죠. 그러다 보니까 좀 친해져서 말도 트고 친해지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한테 좀 만만하게 생긴 손녀가 하나 있는 거야. 만만하게 생긴 나 정도는 꼬실 수 있겠는데 이런 느낌 있잖아요.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. 그래가지고 걔한테 들이대기 전에 먼저 여기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양념을 쳐가지고 글을 올리면서 뭔가 시뮬레이션 해본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아니면 100% 주작일 수도 있겠고요. 그렇다면 글을 치우고 도망갈 이유가 없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중요한 건 이게 주작이든 아니든 이런 속물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 그건 사실이니까요. 어쨌든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. 그럼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